반갑습니다 주식돌선생입니다. 오늘 2월 22일 안내해드릴 종목 우리 소프트센 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우리의 소프트센 오늘은 793원 2.8% 하락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850원 지금 현재 793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1060원 1060원이 상한가 금액이구요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센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시면 우리 세력 형님들이 꾸준히 작년부터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밑에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세력 형님들이 이렇게 주가를 야금야금씩 모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최저가 541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802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상단에 계시는 이렇게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상단 계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거구요. 왜? 우리 어제 기사 났죠. 테슬라와의 공급계약 관련된 공시가 발표되었죠. 추가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삼성 SDI와의 공급계약 네 이슈 요것도 지금 엠바고 내용이긴 하지만 요것도 곧 있으면 이제 발표된다라는 부분 네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단에 계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 너무 네 조금 길게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신다 그러면 네 탈출기에 나온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 1분기에는 네 다시 1000원대로 상승 올라간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접근으로 보아진다 그러면 2000원 구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지금은 현재 1분기에 주도되는 테마가 초전도체 두번째는 온 디바이스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급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3월달에 네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있죠. 초전도체 관련해서 그때 수급이 초전도체에서 반도체 및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시 몰리고 돌아온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소프트센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공급계약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밑에서 매집을 해 가면서 지금 재료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세력들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청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쉽다. 엉덩이가 엄청나게 가볍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소프트센이 삼성전자처럼 엄청 엉덩이가 무겁지는 않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시청도 천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일명 작업하기 편하다라는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우상향 파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언트 파동 일으키면서 지금 상승극명 급등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어제도 우회 상당과 하락폭 엄청났죠. 오늘도 소포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급등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추가적으로 주장님들께서 어제 등락폭을 보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소프트센 엉덩이 엄청나게 가볍다. 세력들도 들어와졌다라는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울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프트센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삼성 SDI 공급기와 관련된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과 엠바고 내용 이거 자료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엠바고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자료를 노출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다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4903-4619 번으로 소 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센의 소웨어 요거를 꼭 보내주시면 문자로 꼭 보내주시면 이 자료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린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수익으로 가는 길 돈 벌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소프트센 지금 현재 입전 70% 하락돼 793원 거래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39억 원밖에 안된다. 코스닥 998위 엉덩이가 엄청 가벼워서 세력들이 작업하기 편하다. 주가 2배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세력들은 최소 5배 이상을 수익을 내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 넘기고 빠져나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도울에게 매도 타점 잡아달라고 요청하시게 되시면 이 도울이 수익에서 매도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별 매내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주님들에게 조금 많은 자료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어제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네 이때 우리 세력들이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우리 외국인 형님들 어저께 매도를 했지만 이 물량 고스란히 다시 개인으로 해서 차명으로 매집해 나갔다. 800원밖에 안한다. 거래량 미친 듯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기타 법인 내 외국인 매집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금융투자 소량 매집해 있죠. 기관도 조금 매집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로 위장 매집하고 있다. 지금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세력들이 작업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소프트센. 천원, 이천원, 삼천원 이렇게 충분히 간다라는 부분.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 소프트센 관련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 돌에게 자료와 정보 요청해서 받아가셔라. 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뉴스 공시발표 나온 요점을 읽어드리면 LFP 배터리 리튬과 인산철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2차전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로 사용하는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토는 떨어지는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라고 지금 전기차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차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단가를 낮추면서 차값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전기차,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테슬라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성능 우선의 3원계 배터리에 집중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 등 떠리 경쟁국과 차별을 위해 LFP 이게 좀 저렴한 거잖아요. 네, 육성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센이 22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되어있어요. 아직 재료 충분히 살아있고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주주님들 조금 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센은 미국 유니콘 배터리 업체 LFP 장비를 납품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23년, 24년도, 네, 24년도 테슬라와의 공급기약도 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 소프트센 LFP 배터리 검사장비 테슬라 납품사 현지 공장 테스트 성공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소프트센 앞으로 더 상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기사와 함께 공시 발표가 됐습니다. 소프트센이 오웨니에 공급한 검사장비는 방사선 추가원리를 이용하여 2차전지의 음극 양극 간격을 검사해 화재 당락스 배터리 분량을 방지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소프트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삼성 SDI와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과의 사업 관련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도우리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과 기자분들 통해서 좀 얻어드든 정보가 있습니다. 이 얻어드든 아무래도 지인분들이 증권사, 기자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 그냥 무턱대고 주식만 샀다고 해서 아 이 종목은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 도울이 무료로 안내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료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소프트10 대행 전략 자료라고 해서 6차 매집주, 매수매도 타점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6차 매집주라고 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 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료에다 넣어놨으니까 이 자료도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울 방송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료와 정보 달라고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위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4903-4619번으로 서울하고 문자 통통해 주시면 됩니다. 010-4053-4619번으로 대응 전략 자료 소프트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네 이거 무료로 안내해드릴 거고요. 삼성 SDI 공급 계약 엠바고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그 다음 6차 매집주 요것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것도 무조건 드릴 거니까 문자 꼭 요청해 주시고요.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소프트센의 소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종목 예를 들어서 LS다라고 보내주시면 도울이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 타점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텔레방 이 도울이 운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울이 우리 주지님들에게 조금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보와 자료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해라 어떻게 대응해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 무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G투어 이렇게 단타 종목 수익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알소포트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저께 엊그저께 매수해라 단타 종목 추천한다 라고도 안내 드렸습니다. 우리 주지님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텔레방 들어와서 도울이 운영하는 방 그 다음에 안내해드리는 방 들어와서 많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6차 매집주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에서 집중 투자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세력 형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수한 5차 추천 나간 이 자리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매집주 금액 추천 나갑니다.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이 상단에서 최소 300%에서 최대 600%까지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매집주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매집주 꼭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LS, LG, 화학,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셀 이렇게 좀 되어있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S, 머트리얼즈, SK온, 삼성, SDI와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 종목 매집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리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료와 정보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받아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매도 타점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시면 하루에 3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열흘이면 얼마예요? 300만원 벌어 가실 수 있고 20일이다 그러면 600만원 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4903-4619번으로 소프트센의 소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비용은 무료예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 이 도울과 함께 많은 주주님들과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로 문자 꼭 소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울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